공중파에서는 못찾을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를것같은 노래 모아 모아 준비한 작은울림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2 12번째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작은울림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2 12번째 방송 마지막 방송의 DJ를 맡은 노원 스페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니까 한번도 안듣고 계시네요 아무튼 저는 어차피 나중에 팟캐스트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면은 댓글에 인사주시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저희 작은울림 나만 듣는 라디오 시작부터 발음이 꼬이네요 아 마지막이어서 슬픈가봐요 오늘이 시즌2 마지막 방송을 합니다 참 슬프네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마지막 방송 오늘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건지 마침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였다 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셨고 또 저와 함께 DJ를 맡고 계셨던 장평화씨는 또 연애를 하는 것보다 인간이 먼저 되겠다 하시면서 선언을 하며 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뭔가 굉장히 숙연해지던 2018년 새해 나만 듣는 라디오를 저희가 쭉 해오지 않았나 새해 들어가서 뭔가 새해 기운 받아가지고 더 활기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네요 아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오늘 장평화씨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어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어 부득이하게 함께 하지 못한죠 오늘 마지막 방송이지만 아 혹시 평안씨의 입담을 또 기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 오늘은 저로서 저로만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 부득이하게 아무튼 오늘 마지막 방송 12번째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인데 함께하지 못한 평안씨 안 그래도 좀 개인적인 좀 안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어 잘 해결되기를 이렇게 라디오로 한번 바라며 다음 시즌에 또 어차피 저희가 또 다음 시즌 3로 또 나중에 할거기 때문에 그때 또 어 또 신나게 재밌게 밝은 모습으로 평안씨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평안씨 말고도 오늘 또 듣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저희 작은얼림 나 만드는 라디오 시즌 2 많이 청취해주셨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예 신나게 또 시즌 3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런 일들이 좀 겹치면서 어 저희들도 좀 쉬면서 원기를 복도우는 좀 타이밍이 마침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마지막 방송 어 하고 예 좀 쉬면은 좋을 것 같네요 어 뭐 하지만 시즌 2 아직 예 방송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막 열두번째 방송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 아직 어 오늘 예 끝날때까지 예 끝난게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 라는 의미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작은울림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 2 열두번째 방송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특집 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특집 예 첫번째 곡은요 한번 끝까지 달려보자 라는 의미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첫번째 곡은 케어스의 본투런 네 작은울림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 2 열두번째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인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특집 첫곡으로는요 캐나다 출신의 아티스트인 케어스의 앨범 아틀란티스 힘스 폴 디스코 수록곡 본투런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케어스의 경우는 랩 펑크 락 레게 등 다양한 장르를 섞은 음악을 시도 또 그리고 거의 모든 곡을 스스로 쓰고 또 프로듀싱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연할때도 직접 키보드와 기타를 치시기도 하는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이신데요 이 아틀란티스 힘스 포디스코 라는 앨범은 제가 대학시절에 굉장히 빠져서 듣던 앨범인데 이 앨범을 내고 나서 예스 그리고 블랙곤블란드 그리고 캔 플라이 위드아웃 그래비티 까지 앨범을 발매했었는데요 한번 찾아 들어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아 그래도 열두번째 방송은 신나는 곡으로 시작했는데 아 한 분 듣고 계시네요 감사한 아 그래도 저 왔어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래서 열두번째 방송 신나는 곡으로 한번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즌 저희가 마무리 방송을 하면서 시즌1때도 시즌1을 하는 동안 틀지 못했던 곡들을 소개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2에도 그동안 방송하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곡이었던 케아스의 본트론도 그중 한 곡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쭉 선곡을 해보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번주 또 마지막 다음주 마지막 방송이니까 한번 우리 동시 청취자수 한번 기록을 깨보자 하는데 오늘 또 저희 DJ인 장평한씨가 안계셔서 그런지 청취자분들이 많이 없네요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널리널리 퍼트려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곡들 널리널리 퍼질 수 있게 이제 저만 알고 있을 법한 노래가 아니라 모두가 알 법한 노래로 만들 수 있게 많은 사랑과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구걸 드려요 진짜 부탁드려요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즌2를 하면서 차마 소개하지 못했던 곡들 이제 뭐 시간이 부족했거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번 방송할 때마다 넉넉하게 여덟 곡 에서 아홉 곡 정도까지 항상 준비를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상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은 아 약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과 맞지 않은 것 같다 할 때 이렇게 곡을 빼곤 했었는데요 예 그런 곡들을 이제 몇 곡 한번 이제 또 새로운 곡들도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다음 곡은 임레이의 데일라이트 이라는 곡입니다 한번에 들어보시죠 프로듀서 임레이의 EP 슈라이 수록곡 데일라이트 피처링 로라브렘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이템포 앤 톰 톰하고 T.O.M. 하고 지가 3개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에 콜라보 곡인 숙기 숙기 라는 곡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프로듀서 임레이의 경우는요 2016년 발매한 EP인 오리진을 듣고 찾아보게 되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현재 SM의 EDM 레이블인 스크림 레코드 소속이라 듣고 놀랐습니다 스크림이 스펠링이 S-C-R-E-A-M 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S를 짜고 끝에 M을 해가지고 SM 레코드인데 이제 이거는 EDM 레이블이라고 하더라구요 SM에 그리고 슈라이 EP는 SM에 들어가고 인레이가 낸 두 번째 EP라고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확실히 SM이 참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도 개인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노래가 대체적으로 다른 아이돌 그룹들에 비해 좀 신선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안 그래도 제 전 직장이었던 YG 엔터에 계시는 분들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SM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SM이 되게 SM노래들이 신선하지 않고 이제 타 소속사의 아티스트 노래들이 신선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라고 그러려구요 YG에서 있으면요 정작 YG 노래들을 신선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SM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3자로서 이제는 YG를 나왔으니까 들어봐도 SM이 참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데일라이트라는 곡은 작년에 SM 스테이션 이라고 또 SM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SM 통해 임레이라는 프로듀서가 유명해지기 전에 이번 시즌에 꼭 소개해야 되겠다 하다가 오늘에야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오리진 EP 아까 첫 번째 EP라고 했던 2016년에 발매했다고 하는 EP 오리진이 한국 대중음악상 음악상 최우수 일렉트로닉 노래 부분 에도 오르고 또 월드 DJ 페스티벌 에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유명한 것 같아서 혹시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는 거 아닌지 살짝 떨리긴 하네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들었던 노래는 나이템포 앤 톰 톰 톰 그그그 라고 아예 댓글을 보니까 톰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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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고 하네요 아우씨 읽기도 힘들어 아무튼 어 어 이 두번의 콜라보인 수키 수키 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한국의 퓨처펑크 아티스트 라고 하는 나이템포의 앨범인 판타지 그리고 어 이 이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이 수록곡 중에서 일본 아티스트인 톰그그그와 함께한 곡입니다 발음하기 너무 힘드네 그리고 또 이제 숙희 숙희 S-U-K-I 라고 영어로 써있는데 이 숙희가 일본어로는 사랑한다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 제목을 번역하면은 숙희의 사랑해? 하고 이제 물음표 하고 사랑해 하고 이렇게 느낌표 딱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퓨처펑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 곡 같은 경우는 저희 청취자분께서 소개하셔가지고 앨범을 찾아 듣게 되는데 어 괜찮더라구요 예전에 프리템포 그리고 다이시댄스 듣던 때가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오늘 듣고 괜찮은 거 같으시면은 청취자분들도 이 밴드캠프에서 앨범 찾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제가 그 TOMG 이 일본아티스트 발음에 잘 몰라가지고 막 헤맸었는데 안 그래도 댓글에 이제 서다웅씨께서 또 이렇게 아 저 정정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정해주셨는데 서다웅씨께서도 추천했던 곡을 한번 틀어보았습니다 크 아무튼 추천한 곡 틀어주셔서 영광 영광 이러시는데 저희야말로 정말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아 또 역시나 오늘도 필로 프로덕션 크으 작은울림 나만된 라디오와 늘 함께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필로 프로덕션 대표님께서도 야근 중 막방 들으러 왔어요 라고 댓글을 또 달아주셨고요 아 그리고 또 댓글 보니까 오늘 첫 곡부터 선곡들이 너무 좋으네요 하고 따봉 두 개 엄지 두 개 척척 감사 합니다 아 안그래도 오늘 곡 아 마지막 아 세 번째로 드렸던 곡은 예 서다웅씨께서 또 추천해주신 곡이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안그래도 또 댓글에 오늘은 혼자시네요 라고 댓글이 달렸는데요 아 안그래도 저희가 이제 방송 이제 열두 번째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또 중간에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안타깝게도 예 장평안씨는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방송이지만 아쉽게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좀 예 급하게 개인적인 일이 생겨가지고요 좀 저도 잘 해결돼서 다음 시즌 시즌 3 때는 또 밝은 모습으로 다 함께 또 청취자 여러분과 또 장평안씨와 함께 예 더 재밌는 방송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 방송에 이렇게 또 청취자 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나 감사드리며 아까 이것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한번 이제 청취자 수 한번 시즌 2 한번 최고 청취자 수 한번 넘어보자 했는데 저조하네요 저만 해서 그런건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랑만 밖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랑만 밖에 들으시거나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댓글로 정정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두번째 곡 임레이의 데일라이트 피처링 로라 브램 그리고 세번째 곡으로는 나이템포의 톰그그그 에 숙희 숙희 곡 이렇게 들어봤는데 말씀드린대로 이 숙희 이 곡은 저희 청취자분들이 소개해준 곡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에 나만 저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혼자 듣고 있지 않는 이상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노래가 있을 수는 없겠죠 뭐 그 세상에 혹시 인터넷이 없다면 알겠죠 혹시나 청취자분들 중에서 주변에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면서 소개해주는 곡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틀어드립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갑자기 중간에 트름이 나왔네 아 이게 혼자 하니까 원래 이제 장평화씨 있을 때는 둘이 받아치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게 있으면 평화씨가 떠들게 하고 평화씨가 올라오는 게 있으면 제가 떠들면 됐었는데 오늘은 컨트롤이 안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주변에 잘 모르거나 자기만 아는 것 같다 하는 곡을 소개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틀어드리는데요 다음 시즌도 시즌 3때도 또 있으니까 팟캐스트 저희 또 올리니까 매주 매주 저희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맞춰가지고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팟캐스트 유튜브에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작은울림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작은울림 검색하시거나 계정이 V-I-B-E-O-N-N-N-N N5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계정에서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로우 하시고 또 혹은 저희 치즈 앤 소주 카톡 C-H-E-E-S-E-A-N-D-S-O-J-U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시고 그쪽으로 이제 뭐 곡 추천 댓글이나 톡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곡을 한번 찾아가지고 다음 시즌에 꼭 틀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아 안 그래도 장평안씨 이야기를 듣고 또 댓글에 아이고 하면서 오는 이렇게 얼굴 요거 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유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저도 하루빨리 평안씨의 일이 해결돼가지고 시즌3에는 반드시 한번 쭉 이번 시즌에는 평안씨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빠지고 했었는데 다음 시즌 한번 쭉 함께 달릴 수 있으면 아 또 평안씨 뿐만 아니라 청취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러면 안되는데 지난주에 막 계속 여러분들 홍보 많이 해주시고 더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보니까 되게 또 혼자 하니까 뭔가 울적하네요 되게 마지막 방송이고 이러니까 참 아 그렇다 아무튼 이 울적한 마음 다음 곡으로 한번 달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더필러 더필름의 너의 것 유재하 음악 경연 출신 더필름의 앨범인 마이북 수록곡 너의 것 페이지 220 들어보았습니다 더필름 자신이 직접 지필한 책 쏟아지는 밤을 바탕으로 만든 BGM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타이틀곡인 365일 어제처럼 이라는 곡만 빼고 모든 곡에 이 너의 것 페이지 220처럼 페이지 넘버가 있습니다 해당 곡은 해당 곡은 헤어진 누군가에게 찌질하게 혹은 찌질함을 받은 흑역사의 기억을 표현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흑역사라고 보다는 이조차도 좋았던 기억으로 가져가자 뭐 그러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뭔가 평안씨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방송 이야기하면서 뭔가 울적하고 노래도 갑자기 훅 다운이 되어버리네요 노래 들으면서 댓글 보니까 울적하지 마세요 하고 화이팅입니다 아 그리고 또 비록 야근 때문에 필로 프로덕션 대표님께서도 비록 야근 때문에 조용히 듣고 있어야 겠지만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댓글 보니까 DJ님한테 울적하지 말라고 하팅하라고 했는데 노래 듣다보니 아 제가 더 울적 감성성 폭발하네요 울적 하면서 아 제가 청취자분을 울려버렸군요 아 제가 한건 아니죠 예 고개 한거죠 아 그리고 또 예 아 저도 함께 야근 하면서 또 댓글 달리는데 아 또 오늘 야근 하시면서 예 듣는 여러분들 아 기운내라고 곡을 준비해야 됐었는데 예 더필름 너의 것 들으니까 예 다 같이 이거 푸어억 해가지고 뭔가 예 훅 꺼져버리네요 아 원래 제가 이 더필름 너의 것 이 곡을 지난주에 했었던 감사합니다 특집에서 우리 나만 듣는 라디오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 너의 것 여러분들 것이에요 하면서 어 이런 드립치면서 틀려고 했다가 어 시간이 없어서 못 틀었습니다 어 그래서 예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도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어 딱히 저녁 이제 0시죠 12시 이후에 뭐가 딱히 있는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사람이라서 졸리니까 12시까지라 하고 그냥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매번 12시 딱 정각이 끝나는게 아니라 12시 5분 10분씩 조금씩 오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딱히 에 뭐가 있는게 아니에요 예 저도 왜냐면은 어 또 말씀드려야 될게 이 화요일 저녁에 저녁 11시에서 12시까지 방송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11시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는데 어 그렇게 해야 할려면은 제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팟캐스트 좀 편집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넉넉하게 한 두세 시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12시에 안 끝내면은 진짜 그날 너무 늦게 동안 잠을 못 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 수요일 하루가 훅 날아가 버리더라구요 그랬었던게 이제 시즌1을 마지막 방송이었었나 마지막에서 두번째 방송이었나 아 그 이제 이 두 그 그때 방송을 스페셜로 준비해가지고 1시간 반을 했어요 어 그랬더니 이게 30분 차인데도 이게 작업을 끝마치고 자는거는 막 새벽 네다섯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로 어 12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긴 한데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 한번 준비한 어 몇시까지 할 수는 몰라 안그래도 저희가 공지를 할 때 보통 이제 시간에다가 11시부터 12시까지 라고 써놓는데 이번에는 물음표로 에 이제 시간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오늘은 준비한 곡들 다 소개하고 네 방송을 마치자 하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이후에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원래 오늘 이제 평안씨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진짜 평안씨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오늘 그냥 실컷 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 떠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 준비를 했는데 어 오늘 갑자기 평안씨가 또 이렇게 또 다운이 되네요 참 안좋은 어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와 함께하지 못해서 하아 아 힘들다 아 이제 이제 슬픈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노래나 오래 우리 오늘 준비한 곡들이 나에 듣죠 예 바로 그래서 준비한 다음 곡은요 솔라티의 무슨 말을 더해 3인조 혼성밴드 솔라티의 첫 정규 솔라틱 수록곡 무슨 말을 더해 그리고 그룹 인벌스의 앨범 so far 더 컬렉션의 수록곡 힙합 소울 피처링 노아 킹 연속을 한번 들어 모았습니다 안그래도 이번 곡들 반응이 좋습니다 보니까 오 인트로도 좋고 가사도 좋네요 달달 하면서 또 댓글 다 주고 그리고 헐 이 노래 좋다 하면서 아 또 아 지금 또 댓글에 보니까 인벌스의 힙합 소울곡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곡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티의 무슨 말을 더해 라는 곡 들어봤다고 했는데요 어 이 솔라티라는 그룹이 어 이번해 두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는 예능인 효리내민박의 오프닝 타이틀곡인 홈투스테이를 부른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또 싱글 무빙온 이라는 싱글을 발매하였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들었던 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어 신났어요 혼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벌스라는 그룹의 앨범인 소팔 더 컬렉션의 수록곡 힙합 소울입니다 댓글에 보니까 어린 빈지노인가 뭔가 익숙한 목소리 하면서 덕화인가 하신대 아닙니다 네 이 그룹은요 LA 출신의 래퍼인 툰지와 토비로 구성된 힙합 듀오인데요 해당 앨범은 듀오의 2009년 정규 앨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앨범 이후에 팀의 불화로 인해 아쉽게도 인벌스라는 그룹은 해체를 했고요 지금은 각자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LA에 있을 제가 또 LA에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토비의 솔로 인 에볼루셔너리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이제 자기 솔로 에볼루셔너리 EP를 내고 발매 홍보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참 인디 아티스트의 삶이라는게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의 일 때문에 또 팀의 불화로 또 해체가 되고 그런거 같은데 안그래도 또 댓글 보니까 흑흑하면서 저도 참 슬펐어요 안그래도 저희가 작은울림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1 할 때 그 시즌1 때 리플러스라는 아티스트의 타임 고즈 바이라는 곡을 소개했었었는데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힙합 음악을 잘 안 듣는 분들께 쉽게 힙합을 접근할 수 있도록 있는 곡으로 이제 추천하는 곡이 바로 이 타임 고즈 바이라는 곡과 이 인버스의 힙합 소울 피처링 노아킹 이 두 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었고 안그래도 심지어 힙합을 아시는 분들도 이 그룹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되게 소개했을 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했었는데 아 좀 아쉽긴 합니다 뭔가 좀 밝게 밝게 가려고 했는데 막 막 그룹 해체하고 막 어 막 이러니까 네 어 막 지금 양쪽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네요 아무튼 네 아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마지막 방송 아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특집 하면서 좀 씩씩하게 또 첫번째 곡도 케이아스의 본투런 하면서 신나는 곡으로 달렸었는데 어 점점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가와서 그러는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건지 뭔가 계속 축축 쳐지네요 아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축축 안쳐지도록 한번 이번에는 한번 신나는 곡으로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From the airport의 Go All Die 듀오 From the airport의 두번째 정규앨범 The boy who jumped 수록곡 Go All Die 코리안 버전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안알려진 듯하나 싱글 더 타임라인스로 인디 뮤직 포털인 인디 셔플 그래서 실시간 음원 차트 1위와 영국 더 가디언지에서는 2013년 싱글 컬러스로 2월 해외 베스트 음악에도 선정된 적이 있는 그룹입니다 이 Go All Die 라는 곡이 앨범의 영어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은 세상이 소년에게 던진 냉정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일렉트로닉 사운드에 담아낸 들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어 오늘 들어 본거는 Go All Die 코리안 버전의 한국어 버전인데 그래서 이 곡을 정말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 말씀드릴 듯이 곡 제목이 Go All Die 가거나 죽어라 라는 곡인데 어 노래 제목 때문에 딱히 어떤 특집에서 제가 해던 곡을 틀어야 할지 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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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틀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하 안그래도 곡을 하면서 신나는 곡을 틀어야 되는데 댓글에 보니까 눈물 특집 가죠? 오늘 눈물 특집 하하 안그래도 그리고 바로 또 댓글에 이미 암암리의 눈물 특집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작은울림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2 열두번째 방송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특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좀 신나는 곡으로 반전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너무 후반까지 이미 와버렸어 너무 우울하게 이미 눈물에는 아 눈물이란데 이미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하하 아무튼 아 그렇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오늘 청취가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재밌고 어 신나게 오늘 작은울림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2 마지막 방송 에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번 시즌은 방송할 때 보통 뭐 어 여덟아홉 곡씩을 보통 준비하는데 이제 보통 이번 시즌을 보니까 일곱 곡에서 여섯 곡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꼭 한두 곡씩 못들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나 예전에 썼던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특집 특집 때는 이 라스트 제다이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특집 이야기가 항상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청취자분들이 신나서 자주 우리가 이 방송 이야기를 끝나는게 아니라 제가 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 청취자분들 그때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 혼자 너무 신나가지고 스타워즈 특집 때 계속 막 신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섯 곡 밖에 못 틀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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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제 덕심을 가득 제 흑심을 채울 수 있었던 방송이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말씀 다짐건데 이제 매시즌 방송할 때마다 여덟아홉곡 정도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래서 여덟곡 여덟곡 준비했어요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말입고 있네 아 이게 평화씨가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제 발음 이렇게 좀 해주고 좀 아 생각 안나는 한글 있으면은 그냥 제가 툭툭 던지면서 평화씨가 번역해주는데 오늘은 옆에 없으니까 자 허전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네요 아무튼 오늘 여덟곡 준비했는데 마지막 방송이니까 지금 벌써 11시 59분이에요 그래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 전부 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무튼 참 아 저희 작은얼림 남만드는 라디오 시즌2 12번째 방송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이제 슬슬 그 끝을 이제 지워야 될 것 같네요 크 뭔가 안타깝지만 아 안그래도 이제 끝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깐 문득 생각이 들었던게 제가 지난주 카페에 갔었습니다 어떤 카페였는데 영업 영업 종료시간이 되어서 이 카페를 나오는데 이 점원분이 이제 안녕히 가세요 가 아니라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뭔가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이게 또 여성 점원분도 아니었고 심지어 남성분이셨다 그런데도 아 되게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갔던 카페가 이 합정역 합정역 교보문거 근처에 있는 메종대 지지 에 제가 맞게 발음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M-A-I-S-O-N 띠고 D-E G-I-G-I 이렇게 프랑스어인가요? 아무튼 네 카페가 있었는데 아 진짜 샤라우트에 그 카페의 점원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진짜 너무 뭔가 집에 오는게 너무 행복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지만 행복하게 웃자 라는 의미로 오늘 참아노래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2 열두번째 방송 마지막 곡 신이나 밴드의 첫 정규앨범 문 라이트 수록곡 스마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밴드 이름을 보구요 이 밴드 이름이 신이나 밴드인구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신이나는 막 되게 흥겨운 그런 멤버인가 아 그런 밴드인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밴드 멤버 이름이 신이나 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재밌는 이름이시다 아 뭔가 제가 디스하자는거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이름인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신이나 신이나 님이 굉장히 또 예쁘시더라구요 그리고 신기한 이름이기도 하고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나라는 이름이 주위에 몇분분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안그래도 또 얼마전에 라디오스타를 보니까 신이나 였나 김이나였나 또 이렇게 작사를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나라는 이름이 어 되게 주위에 없는 이름은 아니구나 라는 헛소리를 혼자 한번 해봅니다 뭔가 혼자 하니까 받아줄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참 아쉽네 아쉽네요 이렇게 또 장평화씨의 공백을 느껴 봅니다 아 뭔가 그렇네요 참 웃자고 한건데 아무튼 이 신이나 밴드는 2016년 싱글 옥돌매트를 내고 나서 소식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번 해에 2018년 무술년에 새로운 소식 들을 수 있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 아 죄송합니다 계속 트림이 나오네 오늘 제가 저녁을 거하게 먹어가지고 아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씨가 있으면은 좀 제가 이렇게 뭔가 올라올 때 좀 드립 쳐주면서 이렇게 맞장고칠 사람이 필요한데 저 혼자 있으니까 참 죄송스럽네요 오늘 안 그래도 방송하면서 트림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도치 않게 마지막 방송 어 뭔가 슬픈 방송이자 더러운 방송이 되어버렸네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을 드리며 예 저희 시즌2 마지막 방송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지만은 시즌3 에는 우리 모두 좋은 모습과 그리고 또 좋은 소식으로 예 또 뵙기를 바라며 어 매번 저희가 방송을 끝날 때쯤에 저는 굿나잇 이라고 또 평화씨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끝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새롭게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예 청취자분들 그래도 이렇게 계시면서 계속 댓글 달아주시는데 아 되게 이렇게 보내기 안타깝네요 아 또 방금 또 댓글에 시즌2 잘 들었습니다 DJ 님도 평화씨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즌3도 잘 부탁드려요 드려요 하면서 아 또 아 또 이렇게 따뜻한 말씀 주셨는데 아 정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드리며 예 이제 진짜로 예 작은 울림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2 12번째 이제 마지막 방송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인데 이제 끝 첫 쓸 렉 곡인 신인아 밴드의 스마일을 들으며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청취자 여러분들 아 뭔가 마지막 인사하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다 아무튼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